안녕하세요 유닉민 입니다 레더 5시즌에 이어 레더 6시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스킨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씩 눌러 주시구요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레더 5시즌 스킨을 공유해 드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어요 10만뷰가 넘는 성과를 달성했구요 근데 요번 레더 6시즌 스킨 공유할 때는 지금 이 영상이죠 이 영상에서는 스킨에 대한 설명은 단 1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설명을 해드려도 질문 주실 거니까 제 스킨을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은 설치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 주시고 뭐가 바뀌었는지 찾아보시는 재미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 영상을 찍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난 레더 5시즌에 제가 영상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똑같이 질문을 주세요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영상으로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킨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을 테니 시청자분들이 스킨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고 뭐가 달라졌는지 찾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다라는 정보를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세신 캐릭터입니다 어세신 캐릭터인데 투구가 엄청 크게 제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없애려면 도대체 어떤 버전을 받아야 됩니까 아이템 삭제 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템 삭제 버전을 받으시면 투구가 원상복구 될 것이고 순정화된 캐릭터 외형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캐릭터 삭제 버전은 뭡니까 캐릭터 삭제 버전은 야만용서와 네크로멘서가 문신 스킨을 제가 적용을 해놨어요 그 부분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들 외형이 변경되지 않게끔 해놨는데 그 부분도 내가 입는 옷에 따라서 외형이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마법 이펙트 삭제 버전은 마법 이펙트를 순정화한 버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정말 간단하고요 그리고 유닉맨이 사용하는 버전 이건 뭐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똑같이 모든 것들이 적용된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여기 보시면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네요 모두 아는 다뎀입니다 다이어뎀 앞에 K라고 붙어 있어요 저 K는 뭡니까 네 소켓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MRSU 이렇게 써 있죠 MRSU 뭡니까 매직 아이템 레어 아이템 세트 아이템 유니크 아이템 매직 레어 세트 유니크는 주워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안내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다시 드릴게요 그리폰의 눈 양쪽에 빨간 대가루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아이템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둔 거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푸른색으로 적번저어 마이너스 15부터 20% 범피 10에서 15% 방어 100에서 200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은 이 아이템의 변동 옵션인 겁니다 변동 옵션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 이걸 보고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룬어드 레시피 아 이거 룬어드 레시피 이거 영상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단축키를 변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알파벳 H를 누르시면 룬어드 레시피가 나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소켓 아이템인데 소켓 아이템은 회색으로 나와요 근데 에테리얼 아이템인데 왜 영상에서는 주황색인데 저는 회색으로 보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소켓 아이템은 회색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소켓이 없는 에테리얼 아이템은 오렌지색으로 나옵니다 네 오렌지색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소켓 아이템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맞잖아요 에테리얼 소켓 아이템인데 어차피 소켓 아이템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색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에테리얼 아이템인데 소켓이 있으면 회색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에테리얼 아이템인데 소켓이 없다 그러면 오렌지색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하나 아이템 링크가 안 된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템 링크 안 되는 거 맞아요 원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링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폰트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화면에 모자이크 아이템을 띄워놨는데 모자이크 아이템을 보시면 녹색으로 모자이크라고 써 있고요 밑에 변동 옵션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루닉텔런 3소켓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내가 보기 편하게 내가 보기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줄을 바꿨고 색깔을 입혔잖아요 글씨에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폰트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가 안 띄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디아블로를 하면서 내 아이템을 남들한테 자랑하는 방법은 스샷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제가 파밍을 해야 된다 변동 옵션이 뭔지 다 외우지 않는 이상 힘들죠 더 편리한 게 뭔가를 따져보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링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이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폰트를 삭제한 버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순정 아이템의 변동 옵션이고 뭐고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링크 정말 잘 될 겁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똑같은 질문이 달릴 겁니다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똑같은 질문이 달려요 M은 뭐죠? S는 뭐죠? R은 뭐예요? U는 뭐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스킨에 대한 내용은 1절 설명 안 드리고요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엄청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재미로 다가갈 수 있게끔 제가 짱구를 한번 굴려봤습니다 레더 5시즌 스킨과 레더 6시즌에 오면서 제가 공유해드린 스킨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찾으신 부분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것들을 모으면 레더 5시즌 레더 6시즌 변경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 또 레더 5시즌 공유해드렸던 스킨의 버그들이 수정된 것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찾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유닉맨이었고요 레더 6시즌 스킨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닉맨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더 편리한 스킨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시간이 될 때 라방도 하고 있으니까요 라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해주셨다가 나중에 라방 하면 꼭 한 번씩 눌러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